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하고 사업자분들께서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건설업 공사 현장에는 가설제를 많이 취급을 하게 되죠. 공사기간 중에 사용했다가 공사기간이 끝나면 매각을 하든지 폐기처분하든지 하는 그런 것을 가설제라고 하는데요. 가설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처리가 복잡해지죠. 깔끔하지 못하고 개정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계담당자는 회계장부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가설제 강타상각이 끝나서 비만개정, 천원만 남은 개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임의로 잡선실 처리를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A법인의 세무처리 신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많던 가설제 개정과목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죠. 조사 결과 이 가설제 비만개정이 많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가설제를 폐기하기 직전에 운반용역 대금이 많이 발생한 것을 착안하게 됐죠. 왜 갑자기 운반용역 자금이 많이 지출이 됐을까? 이 가설제를 처분을 하기 위해서 운반료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최근에 조사 당시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의 가격이 아주 급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회계 담당자가 이미 잡선실 처리했던 비만개정 천원짜리들을 임의로 삭제를 하고 잡선실 처리했던 이 개정과목 내용이 엄청난 이런 매각대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 A법인은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건설업 현장을 회계 처리하시는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분들께서는 가설제 비만개정 천원짜리라고 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삭제했다가 세금폭탄 맞으시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